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코엑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부스 설치 현장인데요. 지금 제가 루키 프로젝트. 이거 저도 직접 설치를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미 전에 방송에서 이미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직접 제가 여기서 직접 제가 제 부스까지 직접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지금 여기가 지금 A3, A4. A3, A4 입구 앞이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카프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제 부스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요. 지금 많이 복잡한데요. 지금 아직 설치중인 부스가 많아가지고 많이 복잡한데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스까지요. 지금 제 부스도 지금 아직 설치하다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많이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설치중이라서 지금 차도 있고 그래요. 지금 딱 계속 가가지고요. 여기까지 오시면 여기 보이시죠. 루키 프로젝트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여기서요. 여기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여기 한 칸 지나서 두 번째 칸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아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네 저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직 부스를 지금 설치중이라서 아직 많이 복잡한데요. 여기가 지금 제 부스입니다. 아직 지금 설치중이라서 지금 미안성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지금 설치중인데 일단 현수막은 이렇게 다 붙였고요. 지금 이제 다른 거 액자하고 이런 거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네 이게. 네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찍는 건 제 처음이라서 좀 많이 좀 어색을프긴 한데 고맙습니다. 네 이제 내일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이제 전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여기 많이 와주셔가지고 구경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